이거 매워 안 매워? 진짜 싫어하네 블랙베리 요새 저의 최대.. 아니 뭔 일이야 이거? 아이씨 이거 누가 새가 와서 쪼아먹은 거 같아요 다른 건 괜찮아? 이거 씌워놔야겠다 제가 여기다 씌워놓는 거 샀거든요 계속 귀찮아서 못 씌워놓고 있었는데 씌워놔야겠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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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강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생강은 그냥 일반 생강을 채 썰어서 넣으셔도 돼요 한 이 정도? 오 일본 이자카야 냄새 난다 이 생강하고 간장이 만나면 일본 음식 맛이 많이 나요 한국은 마늘을 많이 넣는데 일본은 생강을 많이 넣거든요 오오 맛있는데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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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바로 먹어도 되고 냉장고에다가 좀 구간에서 며칠 동안 먹어도 되고 이거 좀 하나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먹을때 이제 1인분씩 그릇에 물고루 담아서 그 위에 갓서붓이 조금 뿌려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완성! 이제 야끼빗 다시 만들고 남은 야채들하고 그리고 어제 한입마트에서 사온 이 갈빗살 구워 먹을 거예요. 참소스 이 야끼니쿠 소스 예전에 사온 거 중간 매운맛 황금 한자로 황금이라고 써있는 이 오고노아지 이거는 사과하고 매실 이런 게 들어간 소스래요. 항상 먹는 야끼니쿠 소스 이게 그때 없었나?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던 건데 먹어보죠. 옛날에 일본에서 먹어봤던 거 같은데 요게 남편 거고요. 요게 제 거. 남편은 가지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지는 저만 먹을 거예요. 네, 오케이. 저 운동 가려고 지금 요거 에스프레소 캡슐 내렸어요. 이렇게 하면,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성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늘 물 마늘 물 마늘 바닐라 매콤 마늘 마늘 후추 맛 마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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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시부림을 잘 먹을 거야 도시자잖아 잘 먹어?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우유 오전 오전? 오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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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운다 글루야 자막을 맞춰서 다시리도록 하겠습니다 Chat 달걀 치킨 대파 불닭빵불닭 액젓 저주 찹쌀 김치 볶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1시 3시 출발인데 아직 공복이에요. 아직 밥 먹어야지. 저는 이제 씻고 내려갔고요. 요거 사왔거든요? 현미 쌀 소면. 그래서 요거를 삶아서. 이거 언제 맞지? 모르겠나? 만들어놓은 이 야끼비 따시 남은 거. 요거랑 같이 먹으려고요. 요 국물이 안 짜고 그냥 되게 새콤달콤한 느낌으로 맛있거든요. 그래서 소면이랑 먹으면 맛있는데 일반 소면을 먹기엔 좀 죄책감이 느껴지니까? 칼로리는 높지만 그래도 일반 소면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랑 같이 먹어보려고요. 지금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. 요 정도 먹을게요. 소면. 이거는 지금 저울에다가 쟀는데 98g이래요. 지금 머릿속에 플레이팅 생각은 1도 없어요. 배가 너무 고파. 싹 다 먹어야지. 요거에다가 국수를 좀 적셔서. 쯔유 느낌으로 적셔서 그렇게 먹겠습니다. 현미 소면. 씻으면서 살짝 먹어봤는데 괜찮던데요? 일단 이걸 먼저 먹어볼게요. 이렇게. 너무 맛있어. 이게 식초가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완전 새콤하고. 되게 맛있어요. 진짜. 여러분 금요일이고요. 저 약기빗 다시 또 만들려고. 이렇게 국물을 지금 소스 만들어 놨습니다. 이제 유니언니 놀러 올 거거든요. 언니가 레시피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. 그냥 뭐 레시피도 알려주지만 제가 레시피를 지금 인스타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. 그거는 그거고. 만들면서 조금 더 만들어서 요거 작은 통 하나 주려고요. 그냥 요렇게. 국물이 진짜 맛있으니까 좀 넉넉히 해서 소면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또 먹어야지. 얼음. 얼음. 타물. 타물. 얼음. 얼음은 안이나. 이제 하지 마요.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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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티 아이스 손하지 마요 티 네 이거 매워 안 매워 아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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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안아 근데 있잖아 물에 손 넣지 마 티티야 응 이안아 뭐하는 거야 이거 꼭 빠지면 안 되지 이안이네 집 안방이네 여기 안방이네 안방 안방이야? 안방이 뭔데? 안방이 뭘까? 이안아 오랜만에 멕시칸 푸드업으로 왔어요 저희는 여기 온 항상 파헤히타스 요거 스테이크 스테이크 파헤히타스 스테이크 파헤히타스 너무 심심해서 볼티모어에 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우아 슈읕 이제 히어로에 히하핫 스테이크 파헤 스테이크 파헤히타스 스테이크 파헤히타스 스테이크 파헤 스테이크 파헤 스테이크 파헤 스테이크 파헤 스테이크 파헤 스테이크 파헤 저 지금 다육이 번식시키는데 여기다가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아니면 이거. 귀여워. 이거 되게 좋다. 남편은 지금 이 앞에 있는 레코드 스토어로 보냈고요. 저는 좀 천천히 보려고요. 메릴랜드가 이게 개가 상징이라서 여기 특히 볼티모어 오면 개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. 볼티모어 메릴랜드. 귀여워. 이거 되게 좋다. 이거는 계량컵이에요. 되게 귀엽다. 오, 레몬도 있어. 여기서 샀습니다. 그냥 그 조그만한 화분 아까 고른 거 두 개, 그냥 두 개 다 샀어요. 여기는 요런 샵. 나중에 이사가면 가구 구경하러 한번 오려고요. 그리고 남편이 저쪽에, 레코드 스토어로 어디있지? 여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남편 데리러 갈게요. 고게 구경하시면 돼요. 와우, 진짜 맛있어